다음 부분 조용한 시간대로 골랐습니다 이제 좀 조용하겠죠 사실 고민 아주 짧은 고민상담이네요 안녕하세요 닥터머리씨 저는 스티븐데요 자기소개하고요 I have difficulty saving money for example 마찬가지 중요하죠 I have been saving 자 이거의 주요 문법 나왔어요 I've been saving to go to my favorite singer's concert for the last two months However 계속 중요하네요 I still don't have enough money 뒤에 생겨낸 말 I don't know what to do 뭐랄지 모르겠다 이렇게 있구요 여기에 대해서 쭈쭈쭈쭈 스티브 얘기 나오나 스티브 얘기 나오니까 뒤에까지 봐야되겠네 욕풀라면 자 그래서 닥터머니가 스티브의 고민에 대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Let's see In the last few weeks You spent 80% of your allowance and only saved 20% Okay I think you've been spending too much To save money You need to have a tighter budget For example 또 나왔는데 You can follow You can follow the 50% to 40% to 10% rule Save 50% spend 40% spend and donate the remaining 10% charity By following the rule You can manage your money better Then you can save money faster To buy the ticket 여기까지가 스티브에 대한 스티브에 대한 팁이죠 Okay Let's see 그 다음에 In the last few weeks You spent 80% of your allowance And only saved 여기 숫자가 꽤 많이 나오는 저 only saved 20% 뒤에 생겼던 말 I think 뭐 뻔한 거 I think You've been spending Okay Too much To save money Okay Too much Too much이죠 부정적이네 To save money You need to Have a title budget Oh 좀 스티브에 대한 중요한 게 맞네 뭐 형광펜 많이 칠해진다 For example You can follow the 50% to 40% to 10% rule 50% 40% 10% move 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에 세이브 50% Spend 40% And donate Remaining 또 중요하다 그쵸 Remaining Ing 10% Charity 뭐 Donate A2B Donate Donate A2B겠지 뭐 크게 어렵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By following The rule You can manage Your money Better Manage 같은 단어 크기가 어렵지 않죠 Better Better Better가 뭐에 비용인지 Then You can save money faster To buy The ticket Okay 요정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단 돋보기로 들여다보기 Hello Dr. Money I'm Steve 자기소개하고 닥터머니한테 어떤 글이나 편지를 썼으니까 도움 요청하는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려움을 갖고 있다 saving money 저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갖는다 자 아까도 나왔던 Have difficulty doing 이에요 Have all Have all Hard Time 이라든지 또는 뭐 Have 뭐 뭐가 있었습니까 Have 뭐 여러가지가 있어 어려움이라든 그 다음에 여기에 Save ing용 동명 동명사 뭐 현재 분사 크게 구분을 안해요 Have difficulty doing 이라고는 어떤 수고가 있습니다 saving money ing에 동작을 하는데 Difficulty Harder Time A Harder Time 뭐 Have의 뜻은 겪다 경험하다 뭐 이런 뜻으로써 가진다 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어떤 것을 경험한다 경험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뭐 진행용으로 표현도 가능해요 I'm having difficulty 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중이야 원래 have 뭐 가지고 있다는 뜻일 땐 진행용 안 되는데 이 경우에는 가능하고 그래서 요거 주의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같은 말은 영영풀이에도 나오지만 For instance 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해놓고 거기에 좀 더 구체화라고 해요 이런걸 보고 구체화시키는 구체적으로 뭔가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Have difficulty saving money 라고 했으니까 실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경우를 지금 요렇게 오케이 이거와의 주요 문법 뭐 현재 완료 진행용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으면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 I have been saving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적응을 했으면 지금도 적응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In order to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도를 나타내는 부서자 문법 In order to 가기 위해서 In order to go to my favorite singers concert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 가기 위해서 For the last two months 지난 두 달 동안 그래서 이제 아까도 문법 시간에 얘기했지만 Have been doing 이게 완료 현재 완료 뭐 이상한거 쓰고 있네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지금까지 했으며 지금도 내가 이제 세이브를 하잖아 능동관계니까 PP형이 아니라 ING형이 오는게 맞겠죠 하우 지금까지 적응했으면 지금도 적응하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 뒤에는 For the last two months 라고 하는 How long 에 대한 대답 얼마나 오랫동안 지난 두 달 동안 이라는 표현이 나와있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아 그럼 지난 두 달 동안 이제 두 달 동안 저금했으면 그렇게 짧은 기간 저금한건 아니야 그렇죠 하웨버라는 접속 부사를 썼죠 일단 뭐 중1이라면 벗인데 중1이라면 벗인데 하웨버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이제 나중에는 하웨버랑 뭐 바꿔 쓸 수 있는 같은 표현이라든지 상관없는 표현이라든지 접속 부사들 되게 중요합니다 나올 때마다 익혀주세요 일단 쉬운 하웨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갖고 있지 못한다 enough money to buy the 티켓 이 생각되었죠 예 그래서 여전히 충분한 돈을 갖고 있지 못해 enough 가 형용사 부사 충분함도 되고 그 다음에 충분히 도 되는데 보다 티켓 표를 사기 위한 충분한 돈을 여전히 갖고 있지 못한다 I don't know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주의해야 될 게 두 가지인데요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 해석하죠 I don't know 난 모르겠다니까 한국 사람들은 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훨씬 많이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how to do 를 써놨을 때 이걸 틀렸는지 모르는 친구도 있는데 안됩니다 충고를 원할때는 how should I do 가 아니고 what should I do 였죠 what should I do 왜 그런지 조금 더 설명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직접 물을 때 what should I do 라고 묻고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대답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what should I do that you should 이런식으로 하잖아요 I think that you should 뭐 뭐 뭐 you should follow the 50%, 40%, 10% rule 이런식으로 나올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대시 뭐하는 대시기 때문에 겁만 드는 대시라서 뒤에 명사절이고 명사절이고 명사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는 what이 와야되는게 정상이죠 영어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 해석은 how to do 지만 여기 절대로 how to do 하면 안되고 그 다음에 바꿔 쓸 수 있는거 지금 I don't know 라는 주절의 목적어 절이죠 그래서 what I should do 가 와야되겠죠 I don't know what I should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그래서 간접 의문 음문사 플러스 투두가 간접 의문이라는 문법과 연결되는거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되겠구요 그 다음에 I don't know what I should do I don't know what to do 같은 경우에 상대방의 뭐를 요청한다 충고를 바라는 표현이죠 이렇게 요금은 푸고나 숙제인데 일단 우리의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제이슨 같은 경우에는 제이슨에 대한 얘기는 다 할 수 있죠 제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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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브여 이렇게 나오고 다 대답할 수 있네 그쵸 일시정지하고 풀고 그 다음에 찍어서 보내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풀이하는거 듣고 찍어보내고 제이슨 get 제이슨이 받는다 아 우리가 끊어지면서 그러니까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이런 말을 스티브 스티브의 말을 듣고 여기는 스티브의 말을 듣고 let's see 어디 한번 보자 in the last few weeks 지난 몇주동안 몇주동안 스펜딩 다이어리를 들여다봤어 닥터머니가 잘하는 짓이 스펜딩 다이어리를 들여다보는거죠 in the last few weeks 지난 몇주동안 you spent 지난 몇주동안 있었던거니까 당연히 과거시절에 와줘야되겠죠 spend spent spent 두 번째로 써 in the last few weeks 지난 몇주동안 you spent 80% of your allowance 너의 용돈의 80%를 썼다 and you 20% 20% 20% 20% 20% 20% 20% 20% 20% 보다 좀 더 많이 저금하라는 추구가 나오겠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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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ink that you've been spending. 니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소비해왔으면 지금도 소비하고 있는 중이나? Too much. 너무 많이. 니가 과소비하고 있는 중이야. 80% 쓰는 건 너무 많아. You've been spending too much. 너무 많이 쓰고 있는 중이야. 계속해서 현재 원료 진행형입니다. You가 spend을 하는 거죠. 능동 관계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have a plus pp. 그 다음에 진행 중이니까 b plus ing를 만족시키는 현재 완료 진행형. 자신의 의견이죠. 닥터머니의 의견은 Steve has been spending too much. 스티브 맞나? James인가? 스티브 맞죠. 애들 이름 비슷비슷해. 헷갈려. 그 다음에 in order to save money. 의도를 나타내고 있죠. In order to save money. 돈을 저금하기 위해서 you need to have. 너는 가져야만 한다. a tighter budget. 더 빠듯한 예산을. 그니까 뭐를 줄여라? 소비를 줄여라. spending을 줄여라. 이 말이죠. tighter budget이 의미하는 것은 단어의 뜻은 더 꽉 재는? 또 엄격한? 뭐 이정도 하면 되겠죠. 원래 뜻은 꽉 재는? 더 엄격한? 더 엄한 budget. 예산이죠. 또 엄격하게 the title, the strict budget이 필요하다. you need to have. need to 같은 경우엔 해야만 한다. 라는 의무니까 you should have라든지. 그 다음에 you have to have. have to have 되죠? you have to have, you need to have, you should have, you must have. 또 얘도 이제 스티브가 for example 써먹으니까 닥터머니도 for example 써먹고 있어. 예를 들어 you can follow. 니가 따를 수 있다. follow가 뭐 어떤 사람을 졸졸 따라가다란 뜻도 있지만 뒤에 이렇게 rule 같은 단어가 나오면 규칙을 따르다란 뜻이죠. 50%, 40%, 10% 룰. 50%, 40%, 10% 룰을 따를 수가 있어. 오케이. 그니까 많이 하는 건 뭡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save 입니다. spend라고 요거를 이제 spend라고 하면 절대로 안돼요. 착각하기 쉬워. 얘가 80%라 썼는데 20% 저금했는데 얘는 50% 를 저금하라고 해. save 50%, spend 40% and donate the remaining 10% to charity. 그래서 50% 를 저금하고 40% 를 쓰고. 만약에 만원을 받는다면 5,000원 저금하고 4,000원 쓰고. 그 다음에 천원은 뭐해라? charity 에게. 남은 10%는 자선단체에 기부해라. 오케이. 그니까 어떤 보람을 느끼는 것이 이런 거 아냐. donate 같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보람을 느끼겠죠. 얘는 remaining의 뜻이 남아있는 이란 뜻입니다. 조심해야 될 게 remained 이딴 꼬라지 써있으면 틀렸다는 거. remained 이딴 꼬라지 써있으면 안돼요. 왜냐하면 remain의 뜻이 남겨두다가 아니고요. 남겨두다가 아니고 남아있다야 남아있다. 자동사야 자동사. 그럼 내가 필요한 게 남아있는 10%니까 그 뜻을 그대로 어떤 시 만들면 되겠죠. 이 ing는 동명사는 당연히 아니고 현재 분사일 거고요. 남아있다에다가 ing 붙여서 현재 분사 만들면 남아있는이 되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 중에서 남겨두다 라는 단어도 알아. 남겨두다가 뭐예요? leave죠 leave. 그쵸? 그럼 remaining 대신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left가 되는 거죠. leave에 입장밖에 없던 시. 그래서 and donate the left 10%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remaining 해도 되고 남아있다 남아있는. 남겨두다 남겨두는 걸 당한. 남겨져 있는. remaining 대신 left 쓸 수 있구요. to charity. charity에게 donate 해라. 이렇게 다음 by following the rule 여기에 더 룰은 50% 세이브하고 그 다음에 spend 40% and donate the remaining 10% 이 룰이죠. 50 40 이게 이게 저금이구요. 이게 소비구요. 이게 기부야. 이걸 소비저금기부라고 착각하면 안되 그러니까 스티브는 전혀 도네이트는 안했죠 보통 뭐 중학생들이 누가 도네이트 하겠어요 그 규칙을 따름으로써 관리할 수 있다 이런 머리를 얘는 외래 비교급이죠 잘 이란 뜻인데 better를 써서 더 잘 then then의 뜻이 여러가지 있는데 이번에는 if so라는 건 그리고 좀 더 풀면 if you follow the rule이죠 if you follow the rule 만약 네가 그 규칙을 따른다면 you can save money faster 훨씬 더 빠르게 훨씬이냐까지만 뭐 much 넣을 수 있겠죠 much faster, even faster, far faster, a lot faster still faster 훨씬 더 빠르게 저금할 수 있다 to buy the ticket 표를 사기 위해서 더 빠르게 저금할 수 있다니까 또 의도를 나타내는 투구정사입니다 의도를 나타내고 있죠 뭐 뭐 OK 그래서 사기 위해서 더 빠르게 저금할 수 있다니까 여기에 또 in order를 넣을 수 있는 거죠 in order to buy the ticket So as to buy the ticket OK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볼 만한 것들이죠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아참 우리가 돋보기만 했지 자세히 아 넓게 보기란 했죠 자 음 음 음 영어로도 풀까 제이슨이 그런얘기 해요 지가 지말끼만 하죠 바이 튜즈데이 맞는지 보시구요 튜즈데이는 화요일이죠 화요일 틀렸죠 바이 턴스데이죠 티로 시작했다고 똑같은 단어가 아니죠 화요일날 돈이 다되면 그게 또 문제겠다 턴스데이였구요 어디 나오냐 바이 턴스데이 나오죠 그 다음에 닥터 머니 어드바이지즈 제이슨 not to carry around all of his weekly allowance 뭐 어디 어디 틀린데 없습니다 충고하고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weekly allowance 몽땅 다 맞구요 그 다음에 닥터 머니 어드바이지즈 한다 누구한테 제이슨에게 to divide the money divide the money 하라고 into days죠 그쵸 weekly 머니를 받는데 weekly 별로 하면 되겠어요 틀렸죠 그 다음에 steve has difficulty 어려움을 겪는데 saving money 맞죠 뭐 통콘서트 갖고 싶은데 그 돈을 못먹고 있어요 틱테스 활동을 steve has been saving 저금해왔다 to go to his favorite singers 그의 가장 좋은 싱글 컨설트 for the last 아니나 다를까 for the two weeks 2주 아 두달동안 2주동안도 안되죠 뭐 예를들어서 for the last two weeks 이렇게 꽂힌 부분이 있으면 F라고 쓰면 되겠죠 자 봤구요 이제 넓게 봅니다 스티브의 고민 스티브의 고민 스티브 고민은 저금을 못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저금 왜 하려고 해서 저금 의도 뭐 하려고 favorite singers 가장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갈려고 그 다음에 얼마동안 두달동안 2년도 아니고 2주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2달 for the last two months but I still don't have enough money I don't know what to do 그래 고민이구요 여기에 대해서 음 한번 보자 오 너무 80% 야 뭐가 지출이 심하다 지출이 너무 큰 얼마나 큰 지출이 80% 이고 저금이 20% 야 이래서는 안 돼 너무 많이 써 이러겠구요 저금하려면 타일을 보아지시 필요하고 더 엄격 빠듯한 빠듯한 꽉 쬐는 보아지시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이 캔 팔로우 더 50% 50% 50%이 소비가 아니야 50%이 저금이고 40%이 소비야 남아있는 left 10% charity by following the rule 룰을 따름으로써 you can manage your money 머니를 관리할 수가 있는데 훨씬 더 잘 그러면 투 바이더 티켓 하기 위해서 더 빠르게 돈을 저금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만나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Q2 Hello Dr. Money I'm Steve 이번엔 스티브야 스티브 스티브 머니는 뭐였어요? 스티브 고민은 뭐였어요? Have difficulty 뭐하는데? saving money I have difficulty saving money 돈을 저금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어 ing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가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예를 들어 저금을 저금을 하려고 자기가 시도했던 예를 들고 있죠 시작은 바로 For instance 자 이 과에서 중요한 표의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세이브를 해왔으며 지금도 세이브하는 중이다 I've been saving 그렇습니까? I've been saving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하우롱에 대한 대답 남다 하우롱에 대한 대답 그래서 숫자 시간 다니고 가니까 또 지나간 이라는 레스트 넣으면 For the last two months죠 For the last two months 지난 두 달 동안 I've been saving 왜 왜 saving To go to my favorite singer's concert How long For the last two months 지난 두 달 동안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바로 바로 접속부사 H로 시작하는 뭐였어요? However However 그 다음에 현재 시제로 얘기합니다 뭐 이거 들어 있죠 Still 그 다음에 요것도 들어 있구요 그 다음에 나는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 I still don't have 무슨 money? Enough money 그 다음에 난 모르겠어 I don't know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지만 How to do가 아니고 뭐다 What to do What I should do 자 그랬더니 이제 닥터머니가 한번 봅시다 한번 봅시다 그래서 Answer two Let's see 그 다음에 지난 몇 주 이번엔 몇 달이 아니야 요거 조심해야돼 아까는 두 달 동안이었고 몇 주 동안에 spending time 보는거죠 그래서 동안이니까 For the 아 For 지나간도 있네요 For the last few weeks죠 For the last few weeks Months가 아니야 For the last few weeks 그 다음에 니가 썼다 시제 과거죠 시제 과거 뉴가 뭐 했다 Spent 했다 무엇을 80% 전치사 오브죠 80% Of your allowance 그 다음에 And You 가 생각됐습니다 And You Only 여기에 spent 였죠 Spent 그러니까 여기도 저금했다도 saved죠 Only saved 20% 20% Of your allowanc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음 뭐 이래서는 안 돼 이러고 나오죠 너무 많이 쓰고 있어 너무 이거의 주요법이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소비를 했고 지금도 소비하는 중이다 너무 많이 의견 말하기 I think 대생력했고요 I think that You Have been spending too much 너무 많이 You been spending too much 너무 많이 소비를 해왔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이 자 뭐뭐하기 위하여로 시작하죠 좀 길게 할 수도 있는데 짧게 했어요 원래 길게 하면 뭐다 In order to save money 그 다음에 너는 뭐 You need to You have to You must 가장에 말한다니까 You need to have You must have You must have You have to have Have to have Have to have You have to have You have to have 그 다음에 타이틀 타이틀 버짓 이쇼 타이틀 버짓 타이틀 타이틀 더 타이틀 더 꽉 쬬는 버짓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스티브가 했던 스티브가 제이슨인가 헷갈리네 스티브가 제이슨인가 하여튼 So For example I'm not for example 너는 따를 수 있다 이 규칙을 For example You can follow 50% 40% 10% To rule For example You can follow The 50% minus 40% To 10% rule 이게 뭐 마이너스 띄어쓰기 했다고 To 원래는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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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뭔지 이게 쓰라는건지 이게 뭐였으면 쓰는겁니까 아니죠 소비조사 저금이죠 그 다음에 갑자기 뒤에 있는 10%는 도네이션이죠 도네이션 보게 이렇게 이렇게 명령문 남아있는 이거 중요하다 했죠 남아있는 그래서 뭐해라 세이브해라 무엇을 50%를 스펜드해라 무엇을 40%를 엔드 뭐해라 도네이트해라 남아있 그 남은 10%이니까 또 리메이닝 10% 그 다음에 어디어디에 니까 to charity donate donate a to b 라고 했죠 남아있는 10%를 donate 해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러면 더 빠르게 저금할 수 있다 나오겠죠 어 이거 이거 중요한데 내가 설명 안했나 뭐뭐함으로써 by following the rule이죠 by following the rule by following the rule by doing 뭐뭐함으로써 so you can manage 매니저 할 수 있다 무엇을 your money 그 다음에 이거 외래비교급 better you can manage your money better you can manage your money better 오케이 다음에 이제 그러면 나오면 그러면 if you follow the rule이죠 if you follow the rule if you follow the rule을 줄여서 then 너는 더 빨리 모을 수 있다 you can save your you can save the money you can save the money faster 뭐하기 위하여 의도 to buy the ticket you can save money faster to buy the ticket 티켓을 바이하기 위해서 더 빠르게 세이브 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요렇게 구요 그 다음에 여기 관련된 파트 살펴보겠습니다 how about the money I'm Steve I have difficulty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데 I have difficulty 뭐 하는데 saving money 하는데 saving while allowance 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예를 들어 for example for instance I have been 뭐 해왔다 saving 해왔다 왜 왜 saving 해왔다 to go to my favorite sing as concert for the last two months 복수형 ES 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however while 물어보는 게다가 라는 뜻이기 때문에 안 돼요 I still don't have 여전히 못 갖고 있죠 충분한 돈 not money not money not money 뭐 하기 위한 to go to the concert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hat I should do what should I do 아닌 거 어순주의 한 보이지 let's see in the last few weeks 아이고 이거 먼지랑 바꾸자야지 먼지랑 먼지랑 바꾸자 few가 되면 in the last some weeks 아 나머지는 될 말한 놈이 없네요 뷰티에 쓸 수 있는 명사 복수형 그 다음에 유가 뭐 했어요 80%로 뭐 해버렸어 시제 과거 스펜트 해버렸다 오브 유어 어로운스 벗 유가 생랬었으니까 유 스펜트 유 세이브드 유가 뭐 백백이 80% 할 줄 안 20% 그러니까 해 그래서 I think that 유가 뭐 한다 광어부터 지금까지 썼고 지금도 쓰는 중이다 유 유 해브 유 유 스펜 스펜 띵 툼 머치 너무 많이 소비해 왔어 유 해비 스펜 띄 머치 돈을 저금하기 위해서도는 더 빠듯한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to save money 하기 위해서는 you have to have, you need to have, you must have a tighter budget 예를들어 for example, for instance you can follow you can follow 할 수 있어 또 50%, 40%, 10% no 그래서 50%를 쓰라고 했죠 그러면 때리죠 save 해라 50% 그리고 얘는 spend라 먹고는 살아라 and donate 해라 the remaining 10% to charity 얘 대신에 left도 된다 했어 not 10%, remaining 10% 그 다음에 그 규칙을 따름으로써 by following the rule you can save 할 수 있겠죠 your money를 better 더 잘, well의 비옥금이죠 you can save your money well better than you can save money faster 뭐하기 위하여? to buy the ticket 티켓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리고 then은 만약 네가 follow the rule 한다면 if you follow the rule if you follow the rule if you follow the rule you can save money faster to buy the ticket 됐습니까? 요런 것들이죠 그래서 아까 바꾸겠다고 한게 뭐가 있었냐면은 저거네요 같이 바꿔 봅시다 그쵸 시험지가 바뀌는 순간이죠 뭐야? 어디갔어? 저기있네 뭐야?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어디갔어? 여기 있겠네 뭐 어디갔어? 너무 티나나? 이거는 아까 한다는 얘기는 안했는데 하지마 뭐야? 뭐가 뭐 쓸데없이 많이 추렸네 요런것도 있고 얘도 웨스펠링이 있다고야 그 다음에 어디갔어? 그 다음에 어디갔어? 선생님이 뭐찾는지 알죠 음 Let's see 다음에 있겠지 어 여기있네 목울박 보지만 오케이 요정도 해주면 되겠네요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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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갈래 수고했어요 고친 지난봉 에 Luft